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뉴스 이낙영 사무국 인턴 기자,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을 때 화이자, 아스트라, 제네카, 모더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약학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화이자와 같은 것들이 백신의 성분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들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약 개발 및 약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약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약학대학이다. 약학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고 약학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갖게 될까? 약학대학의 개설과목 입학 방법 진로 대학 생활에 관해 하나하나 토파 보도록 하자.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서 정의의 한 약학과는 의약품과 약물 치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약품의 개발 및 생산관리 등을 공부하는 학과이다. 쉬운 말로는 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곳이다. 약이란 보통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 쓰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질병이 존재하고 우리 몸에 왜 어떻게 유해한 작용을 하는지 약이 어떤 화학작용을 거쳐 질병을 치료하는지를 배운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시절 화학이나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 약학대학으로 진학하면 좋다. 1학년 때 전공기초과목으로 일반화학과 일반생물학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전공기초과목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과학과목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보통 1학년 때는 전공과목과 기초과학과목들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약품유기, 생약학, 예방약학, 조제학, 약물전달학과 같은 수업을 듣는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6학년 때는 보통 지역약국이나 병원약국으로 실무실습을 나가는 편이다. 기존 약학대학은 3학년 때 편입학하는 4년제 대학이었으나 22학년도 수능을 기점으로 6년제 대학으로 전환되었다. 기존에는 피트라는 약대 편입시험을 통해 약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 약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총 37개의 대학의 약학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약학과는 제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 미래산업약학과 등의 세부전공이나 관련된 다른 학과로 분화되기도 한다. 최근 한 대학의 약대 수시전형의 경쟁률은 133대 1일 정도로 약대 열풍이 돌고 있다. 약대 열풍의 원인으로 필자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뽑는다. 일단 전문성의 경우 6년간 배우는 약과 관련된 지식은 인터넷 강의만으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적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안정성의 경우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향후 80대가 되더라도 약국을 차려 소득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 여겨진다. 약학대학을 6년 동안 다닐 경우 약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약사고시에 합격할 경우 약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약학대학 학생들은 약학대학에 진학하면 약사만 된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물론 약학대학에서 배운 대다수의 과목이 약사의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많지만 약학대학을 졸업해 약사만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이다. 광동제약류안행 종근당과 같은 제약회사로 취업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글로벌 신약 개발 회사로 취업할 수도 있다. 연장선 상에서 제약회사들은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 약품안전처와 같은 공직에 진출하기도 하고 대학원을 거쳐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다. 약사의 경우에는 특정 약국에 고용되어 제조업무를 담당하는 폐약사와 직접 약국을 열어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개국약사로 나뉜다. 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병원약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약학대학 졸업 후 취업 분야는 약사 공직제약회사 학교 등으로 크게 나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약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어필하여 승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건강에 대한 실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아나운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나아가 약 관련 특허를 담당하는 별리사가 되기도 하고 약 관련 애료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도 있는 등 약학과를 졸업하면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실제로 약학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문성과 안정성 고소득 직업이라는 점에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약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점이 매력적이라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도 많았다. 약학대학 학생들의 대학생활은 어떨까? 일단 학업 측면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량이 늘어난다. 약학대학 3학년 전공 수업에 1시간 분량이 ppt가 100장일 정도로 전체 전공에서 공부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약학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약학대학은 타대학 약학대학 학생과 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타대학 약학대학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공약대생축제가 존재하는데 약학대학 학생이라면 1년에 한 번 1박 2일 동안 전공약대생축제에 와서 다른 대학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또한 전공약대생협회라는 협회에서는 이 협회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다른 대학의 약학대학 학생과 밥을 같이 먹거나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약대에 진학할 경우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진로로 진출할 수 있는지 어떤 학생들에게 약학대학을 추천하는지에 대해 약학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작성해 보았다. 약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 약학과로 진학하기를 바라며 약학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의학 분야에 또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